남집사 자막 오리.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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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요? 월요일엔 엔티브가야 된거 아니에요? 맞죠? 제가 항상 엔티브 지켜보고 있어요 월요일날 할게 없어서 엔티브가야 된다고 엔티브가 뭐래? 주민의 칼라 원래 보시는 노래야? 아, 너야? 제발 못 먹었어 머리에서 이상한 노래야 아, 우리 대신 아이돌 추천 저 안 보고 있었나? 평소에 보는 거 어때? 아, 그냥 좀 보는 거 아예 안 보는데? 아, 엔튜브 섹스가 없는데 엔튜브이세요? 갈게요 섹스 엔튜브 말고 엔튜브 엔튜브 근데 순위를 해야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월드 디즈니 넷플릭스 월드 디즈니 지금 우리는 큰 블리피 킥 그래서 지금 블리피 아니면 Curious George 드라마? 아니면 애니메이션? 키드 드라마 롤데이 차올리앤보 특히 차올리앤보 혹은 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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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국 팬들에게 추천하는 아이스하키 네 액션이 많아요 많은 볼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너는 추천할 수 있나요? 당연히 TV 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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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액션이 액션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나요? 아 아 하키 길모어 하키 길모라는 작품이 그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인데 가장 추천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하키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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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켓몬? 하키 길모? 하키 길모 하키 하키 환승연애 연애프로 연애간매 하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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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몇 번 불러왔어요? 거짓말 안 지고 300번 불러왔어요? 오늘... 더 볼 것 같아요 태아나 처음으로 인터뷰 그리고 어제 오늘 경기 재밌게 해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라이트 쇼라고 넷플릭스에 재밌는 거 있대요 그거 한번 저도 봐보려고 같이 보십시오 네, 고맙습니다 저요? 저는 볼거리 애기 봄이다 육아에 전야 마시기 여고 주리반 하소피 본다고 했더니 응 어, 어 베이스볼이 없지 베이스볼이 없지 베이비 뭐 추천해요? 베이비 뭐 추천해요? 보다 시청자 희망하고 있다는 점 시청자 저는 새로운 미국의 영화 영화 이름이 DUNE 아 DUNE? DUNE DUNE 엄청 좋은 첫번째 둘 그리고 둘 그리고 제가 듣고 애플로서 잘하는 게 좋았고 맏, 데이비스, 토미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독상 탈출 나오는 곡은 응 나 이거 밖에 안 왔는데 아 애기 저는 웹툰 봐요 아 웹툰 혹시 재밌게 보신 거에요? 저는 무협진이 밖에 안 보는데 나노마신? 재미있더라고 아 요즘 재얼 선수 국팽 투 수도 나올 때 한성소리가 제일 큰 아 근데 좀 진짜 힘나요 진짜 야 명기야 평범 하는 데에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명기야. 저 골판 찍어 오늘 놓고 왔어. 도움던 거 아니지? 아, 맞아요. 오케이. 너 된다 하는지. 쌍디야,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또 육아를 하러. 육아. 아빠 모드. 볼거리요? 네. 어? 최근에 눈물의 형 정중히 해가지고 어휴, 재밌더라고요. 울었어요, 그래서? 저 남자예요. 안 울어요, 잘. 아니요, 산책이에요.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. 아, 왜 그래요? 아휴. 진짜 없어요. 없어서 그래요. 진짜 없어요? 진짜 없어요. 지금 야구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.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. 힘들어요. 모르시죠? 제 마음을. 아, 알지. 아니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. 계속 저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아휴, 그런 말을 왜? 몰라요, 몰라. 물거리요? 그냥 우정이 유튜브 보시면 되겠네. 오오. 3전 3승이래며 오실 때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우정이 유튜브 보시래요, 우정이. 오늘 릴스 그 내리다 보면 볼 거 많잖아. 보면 지금 릴스 쇼츠. 네? 엔티오 보라 하라고요? 엔티오 보라 하라고요? 아휴, 그렇게 보라 하라고요? 뭘 올려야 보지. 아니야. 아 힘들어요, 역시. 아휴, 엔티오 뭐예요?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? 아 근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 하는 거지? 응. 아휴, 그렇게 막. 끝내라, 김영주. 오랜만에 퇴근길입니다. 그럼 대고 가겠습니다. 저는 넥클리스입니다. 아, 넥클리스 뭐 1번 잘해줘. 선물이에요. 저 이제 보이셨어요. 이제? 어, 더 에이트 쇼 재밌습니다. 오, 그거 재밌어요? 네. 그거 아까 준호도도 추천하던데. 어. 죄송합니다. 뭘 봐야 되지?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없어요? 사실 넷플릭스 이런 거 안 봐가지고. 어? 유튜브. 유튜브도 좋아해. 그. 채널 추천하면요. 뭐 있지? 아, 근데. 네? 아예. 야구를 대신해야 하는데. 엔투브는. 야구를 대신하는 거 아니니까. 왜요? 근데 뭘 보지? 잠시만요. 이런 거 좀 약간 진심이거든요. 저 짱구 좋아하거든요. 짱구. 요즘, 요즘은 잘 안 보는데. 원래 엄청 좋아해요. 투니버스에서 하는. 아, 그거. 더지니어스 이런 거 재밌어요. 그 유튜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. 푸응이라고 있거든요, 푸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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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. 앨범하는 사람. 네. 그런 거 재밌습니다. 아, 제가 근데 진짜. 보는 게 많아요. 아, 볼거리? 추억 여국 게 없지 않아요?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. 요즘 보고 있는 거 뭐. 유튜브. 엔투브. 아. 하아. 진짜 제가. 엔투브. 엔투브 밖에 없죠. 진짜. 무슨. 그. 그쪽. 그. 리트로 해서. 빨리. 야구 없는 날. 월요일. 월요일. 야구를 대신할 볼거리 추천. 볼거리. 볼거리. 볼거리 TV? 네. 주말에 본 예능. 혹시. 어디면. 어디면. 어디면 보고. JTBC에서. 시각야구. 월요일 날 그냥. 집에 있으면 보여. 나가야지. 오. 역시 파워 2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우산 춘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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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 두산이니까 이제 두산이. 디라코에서 분석하고. 좀 미리미리 좀 분석해가지고. 좋은 승부를 시키니까.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. 네. 월요일에 최강야구. 아니 이거. 괜찮으세요? 월요일에 최강야구 아니에요? 사람들 다 그러던데? 월요일에 최강야구. 야구 좋아하는 사람? 아니요. 아니요. 아 내가. 내가 보는 거예요? 먼저. 모르겠어요. 왜 보시나요? 애아빠들 지금. 그치. 홈에 있으면 일단. 애기랑. 시간을 보내자. 애를 보내요. 그치. 나는 애를 보네. 애아빠들. 애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. 저는 솔직히 책 봐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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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진짜. 아 저도 약간 좀 진짜. 지금 보고 있는 책. 아 근데 그걸 말해주면 안 돼요. 지금. 저 비밀리에 하고요. 아니. 왜 안 보는 거야. 나는. 왜? 왜? 나는. 하이라이트. NC하고 하이라이트. 단말에 이어서 현장. 화이트. 그 뭐지? 조폭이 되어버린 학생? 아니 뭐. 학생이 되어버린 조폭. 그런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보고 있어가지고. 그것도 재밌고. 아직 환승연애 다 못 봐가지고. 아유. 그것도 봐도 돼. 뭐 아니면은. 저희 이번 시리즈 끝내기. 두 경기 한 거. 하이라이트. 다시 돌려보시고. 화요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우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얘기하면. 네. 요즘. 그 여행 브이로그. 이런 거 많이 와서. 오. 해외여행. 약간 유튜버 거 많이. 아 그냥. 유튜브. 엔튜브. 그리고. 주헌이 형이 아까 말했는데. 이 연승 안고. 두 게임 다. 짜릿하게 이겼으니까.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구 없는 날. 지루하시겠지만. 잘 보내시고. 화요일 날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